이번 시간에는 실손의료비심사 중에서 의료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심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진료기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진료기록에서 품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유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번에 할 게 진료기록의 구성 그 다음에 진료기록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고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리고 주요 분쟁 사례는 뭐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볼 게 진료기록의 구성 진료기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진료기록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료기록의 구성 및 주요 분석법 해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초진기록입니다 우리가 항상 초진기록은 중요해요 왜 초진기록이 왜 중요하냐 병원에 처음 가서 환자들이 진술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력을 확인해야 되는 사례에서는 이 초진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청구가 질병이냐 상해냐를 구분할 때도 이 초진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내원 경위가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진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가 과거력이나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이 근접권 즉 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이런 건들이죠 보통 근접권은 그래서 뭘 근접권이라고 부르냐면 계약전환이름 즉 고지의무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겁니다 고지의무 제척기간 미경과권 얘를 보통은 근접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경과권이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상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3년이죠 그리고 약관에서는요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근접권은 주로 보는 게 과거력이죠 그래서 계약전환이름 고지의무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력을 통해서 계약전환이름 위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두 번째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즉 상해냐 질병이냐 특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해 의류비나 질병 의류비가 한쪽만 가입되어 있을 때 또는 상해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한쪽만 가입되어 있을 때 특히 진단병 중에서 상해나 질병이나 애매한 대표적인 게 추간판타주질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죠 이런 경우에 질병인데 상해를 주장하고 상해인데 질병을 주장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바로 초진기력을 통해서 사고 사실이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원경이나 증상에 대한 정보 확대가 가능해요 즉 질병 같은 경우에는 내원경이나 증상이 아주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들 예를 손해보험에서는 세 가지로 보면 하죠 뇌출혈 뇌절증 뇌혈관 질환 그래서 얘는 I60에서 62까지 얘는 I63에서 66까지 얘는 I6769가 들어가요 이런 병에서 초진에 내원했을 때 증상을 무엇으로 호소했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있었냐에 따라서 봉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초진기록이에요 그래서 초진기록에서는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과거력과 사고 경위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진단의 적정성 여부 판단한다 그래서 의증이나 검사 내용 등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의증이나 검사 내용 등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 초진기록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RO, 룰아웃은 뭐였는지 인프레션은 뭐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초진기록에서 확인해서 진단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